푸른 언덕에 폐란을 맺고 황금빛 폐란 숙제를 열린 권과를 향해서 기보를 향해서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 미래기술 속에 벗어나봐요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네 내 목소리 흐르는 걸까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네 내 목소리 흐르는 걸까 그곳으로 여행을 떠내려오 여러분 지쳤습니까? 안 지쳤습니까? 어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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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죽지 아 죽지 아 껴속데 아 껴속데 아 껴속데 아 껴속데 아 껴속데 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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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내 마리 소리가 들려오는 태국 속에 흐르는 문자가 띄아 그곳으로 띄아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띄아 ㅋㅋㅋㅋ